이번 동영상에서는 반복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문에서, 제가 조건문에서 이 조건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반복능도 중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예제를 보시면 이런 결과를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0부터 99까지의 숫자를 표시하는데 앞쪽에 한자릿수인 경우에는 0을 채워놓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코딩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포문이 지금 중첩해서 사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하셔야 될 것은 이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i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면 안쪽에 있는 포문은 i 말고 다른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습적으로 i를 사용을 하는데 이건 보통 iteration의 약자라서 i를 쓰는 걸 거예요. 그런데 안쪽에 있는 것은 i 다음에 hi, j, k 이런 식으로 i, u의 변수로 이름을 쓰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기호에 따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변수는 정해져 있는 약속이 아니라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포문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이 i가 0이잖아요. i가 0으로 시작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포문이 동작을 해서 이 포문이 i가, 아, j죠. j가 0부터 이 j의 값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이 되니까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이 10번 돌고 종료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돈 다음에 다시 안쪽에 있는 것이 10번 돌고 종료되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깥쪽에 있는 포문은 10번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것은 이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10번 작동할 때마다 10번씩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100번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 i와 j를 더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이렇게 단 따옴표를 두 개를 쓴 것은 이 i의 값을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제가 형변환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를 삽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자와 숫자를 결합할 때 더하기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숫자를 문자로 형변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i가 문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j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이 이 숫자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결합되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i가 0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j가 0인 경우에는 그 결과값이 0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0, 0, 문자와 문자가 결합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i가 쭉 10번 등장하는 것은 이 바깥쪽에 있는 i가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뒤쪽에 있는 이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까지 되는 것은 바로 이 안쪽에 있는 j가 0부터 9까지가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의 결과를 결합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찬찬히 한 번씩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